자, 22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다 해서 일단 화학반응식이 AA 플러스 B가 CC가 되는 화학반응식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표는 실린더에 A와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에서 3에 대한 자료이다 그랬는데요. 자, 지금 반응 전 A와 B의 질량을 줬고 그 다음에 반응 후 남은 질량, 그 다음 C의 밀도 전체계체의 OP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아, I 세이브를 채우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가겠습니다. A의 질량이 1, 3, 4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냥 얘를 뭐 1개라고 하면 얘는 3개고요, 얘는 4개입니다. 이렇게 놓고 일단 개수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 얘는 뭐 W다 그랬으니까 그냥 N개 할까요? 자, N개, N개, 그 다음에 여기는 W 플러스 2니까 일단은 잠깐 놔둡시다. 자, 그러면 실험 1에서 지금 뭐야? 1N 이렇게 있는 거고 실험 2에서는 지금 3N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자, 반응 후에 대한 자료를 잠깐 보면은 자, 전체 기체 OP가 1과 2에서 지금 60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V면은 여기는 EV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데 자, 그때 밀도가 똑같다라고 했잖아. 즉, 여기서 예를 들어서 V분의 뭐 M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EV니까 질량이 2M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C의 질량이 지금 여기서는 M이고 여기서는 2M이다라는 말은 생성물이 2배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치? 생성물이 2배 많이 나왔으니까 반응한 반응물도 어때? 2배여야 돼.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여기서 M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얘도 2N개 반응을 해야 돼. 그치? 2배 많이 반응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불가능하죠. 모자라니까. 그치? 그래서 아, 실험 1에서 B는 1개 반응물이 될 수 없구나.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1개 반응물은 무조건 이 녀석이 돼야 됩니다. 그치? 얘가 좀 밑에 닿을게요. 얘가 예를 들어서 1개 사라지면은 얘는 2배 사라져야 됩니다. 그치? 자, 여기서 그럼 2에서 이 녀석이 남았으니까 얘는 다 반응해야겠지? 그러므로 아, 여기서 N만큼 반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다? 2분의 1 N만큼 반응을 해야 되고 아, 여기서는 뭐 A분의 C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아, 자, 결과는 좀 이렇게 합시다. 2분의 1 N, 그 다음에 A분의 C.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같은 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배니까 A분의 2C 이렇게 돼가지고 A분의 2C다.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지금 전체기체의 호피가 2배여야 되죠. 그치? 전체기체의 호피가 2배니까 이렇게 가옵시다. 자, 전체기체의 몰수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N 플러스 A분의 C.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1 플러스 A분의 2C. 이거 대 이거가 뭐다? 2배니까 1 대 2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자, 그럼 쓱쓱 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은 결국에선 뭐다? N은 1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자, N은 1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바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아, N은 1이구나. 그러므로 얘는 뭐다? 2분의 1이구나. 얘도 2분의 1 사라진 거고 처음에 한 게 있었구나.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또 어떤 자료를 줬냐면은 A 또는 B의 질량 그랬죠? 반응 후에. 자, 근데 원에서 반응 후에 A 또는 B의 질량이 5분의 4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누가 남았어? 지금 B가 남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B 2분의 1 개가 지금 질량이 뭐다? 5분의 4다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치? 2분의 1 개가 5분의 4니까 한 개면은 뭐다? 5분의 8이 되겠죠. 그치? 아, 그러니까 일단은 뭐다? W는 5분의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은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는 뭐야? 2대 1로 반응을 하고 있죠. 그치? 2대 1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A의 개수는 뭐다? 2구나. 라는 것까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A의 개수가 2니까 얘도 뭐 이렇게 씁시다. A가 2니까 여기는 2분의 C고요. 그 다음에 쓱 해가지고 여기는 C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W 즉 5분의 8당 N개인데 그럼 2면은 뭐야? 1점... 아, N은 1이죠. 1개인데 2g이면 뭐야? 그럼 1.25몰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A가 실험 3입니다.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2.25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논 다음에 2대 1로 반응한다는 걸 아니까 4 사라지고 2 사라져야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는 2C만큼 나오면 되겠네요. 자, 반응이 끝나고 나면 여기는 0.25 그 다음에 여기는 2C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전체 기체 부피가 17이다 그랬잖아. 그치? 요거 가지고 한번 잡아 봅시다. 자, 잠깐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자, 요거 대 요거로 한번... 아, 이거 대 이거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전체 기체는 1 플러스 C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기체는 뭐야? 0.25 플러스 2C만큼 있으네. 그치? 근데 이때 기체 부피비가 뭐다? 12 대 17이다 이러고 있죠. 몰 비는 부피비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면 쓱 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은 뭐야? 자, 17 플러스 17C는 쓱 하면은 3 플러스 24C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정리하면은 7C는 14니까 C는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아, C의 개수도 뭐구나? 2구나 라는 걸 잡아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뭐 물어봤나 하고 봤더니 지금 C의 개수,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B, C의 분자량 그랬네요. 일단은 분자량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분자량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치? 반응 질량비를 개수비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A는 한 개당 1g 났죠. 한 개당 1g 났으니까 두 개면은 2g일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애는 1이니까 한 개당 5.8g이죠. 그치? 그러니까 한 개당 5.8g이니까 아, 한 개 사라졌다라는 거는 5분의 8g, 그치? 5.8이 아니라 5분의 8g 사라졌다. 자, 그런데 질량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보존의 법칙인데 여기서 지금 두 개 나오고 있죠. 자, 두 개 나오니까 질량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이만큼 사라졌으면 이 한 만큼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아, 5분의 18g이 되겠네요, 얘는. 그치? 이만큼 생성됐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A와 B와 C의 분자량의 비를 이제 구하면은 자, 2개당 2g이니까 한 개면은 1g이 되겠죠, A는? 한 개당 1g. 그 다음에 B는 한 개당 5분의 8g. 그 다음에 C는 두 개당 5분의 18g이니까 한 개면은 뭐다? 5분의 9g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치? 이게 뭐다? A, B, C의 분자량의 B가 될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B의 분자량분에 C의 분자량하게 되면 결국에선 이건 뭐다? 일단 8분의 9가 나오겠죠. 그치? 자, 그럼 이제 x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x값을 이제 구해볼 건데 자, 여기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밀도와 지금 전체 기체 부피 이걸 가지고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밀도 C의 밀도에다가 전체 기체 부피를 곱하면은 결국에선 뭐다? C의 질량이 나올 겁니다. 그치? 밀도라는 것 자체가 부피 분의 질량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이게 C의 질량이 될 것이고 그치?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이게 C의 질량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자, 원에서는 지금 뭐야? 2분의 C니까 C 한 개가 나온 거고 그치? 얘는 2C니까 C 네 개가 나온 거잖아. 한 개 네 개니까 결국에선 뭐야? 질량비도 1대 4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이걸 한번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자, 그래서 저걸 이제 식으로 한번 해보면은 17 곱하기 6 아, 밀도 곱하기 전체 기체 부피 한 거죠? 그치? 네, 역시 3에서의 밀도 곱하기 전체 기체 부피 이게 뭐다? 1대 4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요거 뭐 간단하게 계산이 되네요. 1대 4가 나오기 위해서는 X는 뭐다? 24다 이렇게 나오죠. 그치? 자, X는 24다라고 나왔으니까 X 했다가 여기다가 뭐다? 24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정리하면 답은 뭐다? 4번 되겠습니다.